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 3월 학평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고요. 네 코로나 시국에도 3월이 또 와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. 이번 3월은 가형 나형이 아닌 수학으로서 이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서 드디어 시험이 치러졌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네 그러니까 뭐 결과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많이 놀랬을 것 같기도 해요. 아니 그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어 내가 이렇게 봤는데 나 1등급이네 뭐 이런 친구 나 되게 못 봤는데 1등급이네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어 나 좀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지 큰일 났네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. 네 어쨌거나 3월은요. 여러분이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라는 일종의 뭐 나침판 역할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반성하는 거야. 칭찬보다는 반성을 좀 많이 하는 지금은 그런 식이잖아요. 벌써 칭찬을 많이 하게 되면 네 자만하게 되니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고요. 결과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네 결과에는 그지. 다만 이제 어 여느 해보다 이 3월 학평이 중요했던 이유는 일단 공통과목 수원 수투가 전범이라는 거예요. 네 그러니까 공통과목 문제가 너무 그지. 기다려졌고 사실은 또 그거에 대한 기도를 어 또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충족을 시켰던 것 같아요. 여러분 교육청 시험은 어 모의 평가 모평이 아니에요. 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만든 시험지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만든 시험지입니다. 분명히 어 다르거든요. 네 분명히 다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꽤 칭찬해주고 싶은 문제들이 어 사실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있었어요. 그죠. 어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지. 어 공통과목의 난도 좋았다. 아 그리고 어 사실 더 어 난도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 우리가 좀 어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자. 아 뭐 요런 거일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선택과목은 음 아쉽게도 뭐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네 교육청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. 어 범위가 음 아 단원이 하나씩 밖에 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 문항이 치유쳐지다 보니 아마 좀 실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난도에도 좀 어 애매했고 어 감옥별 좀 차이도 있었고 그제 특히 이제 미적분이 어 미적분이 이제 아 이거 조금 뭐 그죠 어렵게 내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 좀 그저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아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과목에 대해서 너무 어 난도에 휘둘리거나 어 이번 3월 학평을 봤더니 나 선택 잘못했나 봐. 나 잘못한 것 같아. 어 뭘로 바꿀까 뭐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. 그래서 네 어 난도는 이제 어 아마도 뭐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. 공통과목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릴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했던 거니까 아마도 그래도 교육청이 어 그걸 좀 잘 반영했던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왔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음 어 문항들 좋은 게 꽤 보이거든요. 어 그거는 선생님이 어 각 감옥별 감옥별 해설 강의하면서 또 안내를 드릴게요. 안내를 드릴 거고 어 이제 우리가 음 3일이 끝났잖아 이제 어 시험이 끝났는데 어 정말 이제 우린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. 그죠. 지난 과거는 뭐 후회해 봐야 할 수용이 없고요. 앞으로 내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. 어 3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 열심히 하자. 네. 열심히 해야 된다. 어 그리고 어 생각보다 수원수트의 무게감이 세질 수 있겠구나. 어 그래서 수원수트 무시하지 말자. 제가 선생님이 겨울방학을 지내고 보니까 어 많은 친구들이 수원수트를 잘하는 건 아닌데 많이 한 거예요. 어 학생들의 특징이 딱 그거더라고요. 내가 수원수트를 심지어 막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. 막 이런 거죠. 음 이때도 하고 첫 때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있는 거야.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게 잘한다 라고 이제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런 반성을 좀 이번 3월을 통해서 어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. 그래서 차근차근이 어 수원수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선택도 어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이제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풀의 그제 문제풀이의 시간이잖아요. 어 겨울방학 동안 다졌던 개념 강의를 어 이제 복습을 하면서 어 탄탄히 다져나가면서 이제 문풀량을 늘려가셔야 돼요. 어 문제풀의 양을 늘려가셔야 합니다. 다만 이제 그게 그냥 양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음 올바른 방식으로 어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올바른 방식인가 어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이 아마도 선생님 문풀 어 기출 코드나 어 혹은 아마도 실전 개념 코드에 있어도 이제 어 문풀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중반기 공부를 시작해야겠죠. 어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어 어 뭐 3월 학평이 어 그 방향 제시를 뭐 명확히 해주고 있으니까 어 막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 총표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어 문제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 문제에서 만나요.